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최근 크게 강화됐죠. 이 때문에 운전자들과 경찰의 숨바꼭질이 이어지곤 하는데요. 심야에 음주차량과 순찰차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펼치다 경찰관까지 닫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김항섭 기자입니다. 칠흑같은 어둠 속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위를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. 속도를 줄이는가 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 질주를 이어갑니다. 승용차는 한적한 시골길에 들어서자 급제동을 하더니 뒤따라오던 순찰차와 부딪히고 맙니다. 사고가 난 건 새벽 0시 50분쯤. 34살 송 모 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1.4km를 추격한 겁니다. 도자든 음주차량과 추돌한 순찰차는 차량 앞부분이 대부분 파손될 정도로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. 경찰관 등 3명이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 송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.097%였습니다. 경찰은 송 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음주 상태였던 데다가 구미에 경찰 차량이 추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용차량에 대해서 사고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해도 음주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관 4명이 다쳤습니다.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.